자, 지은님이랑 한번 붙어볼까요? 지은님 도전 걸어주시죠 사냥꾼! 사냥꾼으로 또 가자 렉스아르 키워야돼 렉스아르 핸디캡도 주신다고요? 네, 지금 아프리카는 안타났습니다 요즘 아프리카 오프중입니다 저희 돈 많이 벌어서 컴퓨터 새로 사려고요 컴퓨터가 지금 너무... 지금 패드부터 바꿔야돼 영웅이요? 영웅 누구로 놀아야죠? 전사! 전사하세요! 전사하세요! 영웅을 고를 수 있어요? 아니 우리꺼! 우리꺼는 냅두고 말로 해달라는거잖아 전사... 이렇게 핸디캡을 드린다 이거구나 3턴까지? 전사 말고 개그같았냐? 맨초레이거 마법사? 아니야... 3턴까지 아무것도 안하신다는데? 렉스아르 그 상대는... 가로시 가로시 승리가 아니면 죽어봐! 선양을 시작하자! 교환할 카드 전투양사 피해를 줍니다 임무를 하고 총병? 일단... 일로 갈게요 사수인이 공격력을 잃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군요 대학생이시구나 주 5일째죠? 대학교는 그래서 좋죠 자... 이거 어떻게 해야돼? 이것밖에 못하네 자... 피해를 이중니다 주 9 일자리가 없네요 그죠? 그죠? 전장사 전사를 잡아주겠어요 멧돼지 아무것도 안하신다고요? 멧돼지 저 스피지짜리 이거 그죠? 그죠? 주아 자... 3턴까지 아무것도 안하시는군요 진짜로 자... 애들 한 마리 소환 어떤걸 해야될까? 끌어놓을까요? 끌어놓을까요? 그럼 니한테 까물지마 아아악 추워 그 다음에 정겨 예아! 일자리가 하나 더 없구나 없죠? 한 명이요 자 이즈 자 해봐 자... 나오셨다 드러분이 막으셨구만 남의 카드도 봐봐 뭐가 드러봐 자... 정차병 한 마리 소환했구나 저걸로 그죠? 도발 일단 저거부터 깨야돼 그 때 저거 2이니까 이 자리 내고 로망치맛을 보여주마 이즈 그... 짜잔한거 다 없앨까? 아 알았어 여기서 4자리 모두 보내야 이즈 이즈 도발 도발 부여한다 그걸로 할까? 이리로 할까? 얘를 할까? 좋아 뒤로 걷힌 다음에 그걸로 얘가 5, 5짜리니까 바로 공격할 수 있잖아 5짜리니까 얘를 2짜리로 없애야겠다 좋아 9차업 9차업 다음에 0짜리를 쓸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 모자르트를 데뷔해서 가봅시다 취직하셔서 기숙사 생활 중이신가요? 아 대학생인 줄 알았네요 기숙사 생활을 한 번 아 주울자면 집어올 수 있겠는데 그렇죠 쫙 불격 준비 완료 불격 준비 완료 왔다 전가 공감 안 돼 보죠 보죠 아 아 뭐가 막 나오고 있다 도마뱀 일제사격 아 줘봐 3줍니다 이건 좀 아까운데 그거 하고 0으로 하나 소환한 다음에 2 넣어서 아니 요거 피가 1짜리라서 아깝잖아 뭐 어때 다른 애들이 있는 게 낫잖아 1 2 피해를 2줍니다 일단 하나씩 죽일까 죽이다 고망치맛을 보여주라 잠깐만 기다려봐 다른 애들 봐봐 3짜리 이런 애들 봐봐 공격력을 공격력을 얹어줘 그러니까 지금 안 얹어줘 다 1짜리니까 내가 지금 쓸 필요 없잖아 그래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왜냐면 죽이고서 다 아니깐 그렇지 그럼 옷자리를 지금 꺼내줘 옷자리를 지금 꺼내줘 아니 좀 꺼내놓고 커다란 총을 가져와야지 걸어 때려 봐 네 위해를 데려야지 위해를 데려야지 아 그렇지 주망치맛을 보여주라 어디야 아 이거 4짜리였구나 기다리지 않아 4짜리였네 눌러 눌러 4짜리였네 아이씨 저거 못봤어 4짜리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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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짜리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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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우 방어로 방어로 이어졌어 다행히 전혀 잘 이거 뭐야 이거 해볼까 이거 해줄게 하나 해 어차피 엄청 큰 카드 낼 것 같아 다음꺼 이거verbs 이거 할까 7짜리였네 어 그게 나 7짜리였네 7짜리였네 그래 그래 좌절한거 여러개가 나 우리 언니한테 까고! 영 써 영 써! 수정한 다음에! 수정한 다음에 뭐 하려고? 이거 하려고? 플러스 1? 나는 이걸 해가지고 이걸 끊는게 낡다고 생각하는데? 그래도 많이 깔아오는게 낡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그렇게 해. 오빠 하나만인가 그치? 저 옆에 건 뭐야? 피해를 해 주는거야. 아 피해를 해 주는거야. 그치? 5짜리 됐지? 하고선 5짜리로. 5짜리로. 어? 준비됐어! 저는 기다리지 않아. 이거 없애는게. 네. 한 종료 눌러줘. 자. 적이 영웅에게. 오! 센거 나왔다. 센거 나왔다. 센거 나왔다. 센거 나왔다. 이거 뭐야? 고릴라 도발이야. 그거 해. 도발. 꺼내놓고. 한자리 박고. 하자리도 되네. 무쇠사 거북이 할까? 되는거야? 일제사격. 안해도 되고. 고맙소 봐. 이거 바로 때릴 수 있지? 아 그건 아껴놓고 차라리 쟤를 내라. 뭐? 얘. 옆에 있는 애. 얘? 어. 그게 내는게 낫지 않아. 공격력이 없었어. 오케이 오케이 고맙소 봐. 이 상태에서. 20짜리. 아이고 쟤게 다 요구에다가. 다 죽어 다 죽어. 망치맛을 보여줘. 어쩔 수 없어. 위약. 남의 예로. 위약. 굿잡 굿잡. 굿잡 굿잡. 굿잡 굿잡. 아 근데 우리 또 카드 모자르기 시작한다. 어. 무작위 저한테. 무작위 저한테. 되게 피해를 주는데. 둘 밖에 어차피. 둘 밖에 못 주는구나. 하나 더 가버리고. 빠이. 안돼. 으악. 됐다. 나의 턴. 피해를 2줍니다. 어 피해를 2. 신기한 얘기야. 아 저거. 아 몸빵 쎄. 어 공격력 없는다 쟤.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. 그치. 피해를 1줍니다. 그러면 얘네 안때리는게 알려나. 아니면 어떨. 피해를 1줍니다. 아 무작위. 1. 1이지. 장전화일. 바로 때려. 바로 때리고. 이하 2을. 저거 1자리 뭐야 바로. 밑에 1자리. 버텨서. 바로 때려. 그리고 저것도 해. 그 다음에 얘로. 1.4. 안 건드린다. 아 이것도 하라고. 이거 밑에 거. 네. 좋아. 6. 6 만들었어. 6. 좋아. 지금 2.5 있습니다. 처음에. 처음에 근데. 페널티. 있으신 상태에서요. 한 거라고. 그죠? 우와. 안돼 저거 올라왔어. 공격력 올라왔어. 아 방어. 방어. 방어 생겼네. 잠시만. 3 주고. 일체 사격을 한 다음에. 3 준 다음에. 5를 때려야 된다. 아 저거. 아 저 잘 나왔어. 나왔어. 5를 때렸는데. 그렇지. 넷 나왔어. 넷 나왔어. 넷 나왔어. 넷 나왔어. 근데 두렌테밖에 없어요. 아 그만. 둘은 한 개 두렌사다. 누구야? 어. 그거 해야 돼. 그거 해. 지금 1이 깔아 놔. 해가지고 애들. 중격력. 아. 진짜 좋아. 깔아. 깐 다음에. 아. 무작위다. 무작위야. 무작위였어. 좀 더 일찍 썼어야 되나. 그러면 때렸어. 이걸 때려야겠다. 벌써 이거 오브나 맞지? 어. 걔 때려야 돼. 그러면은. 어쩔 수 없어. 아. 아. 이걸 먼저 때렸어야 되는데. 네. 아. 퐁. 무작위. 으어엉. 쥬아. 아. 아. 그거 그러네요. 영웅 칬쓰면 끝났는데. 그치? 아 그러니까 영웅치면 끝나는데 맞다 깜빡했다 이런 저기가 부디해지잖아 다시 카드도 없는데 카드 그 생각을 못했지 왜? 몰라 6위였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 저거 때문에 으아악 저게 너무 신경쓰였어 그치? 어? 강호도가 4야 미치겠다 으아 이 땅에 나왔어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예를 들어야 돼? 아니 위에 거 때려 그냥 그래 1.4 해야지 뭐 1.4 해 2.4 해 다음판까지는 살 수 있어 우리 30피니까 그래 영웅 때렸어야 되는데 다음판에 영웅 우와 틀었다 틀었다 망했어 망했어 아 도발이다 도발이면 안 되는데 아 이번에 쎈거 나와야 돼 제발 아 이런 어쩔 수 없지 엄청 빠르 강력하게 치라 안 돼 어쩔 수 없어 안 돼 안 돼 또 눌러 으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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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이즈 상격해 하고 아 우리 치는 거 아니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망했다 안 돼 망했다 아 아 아 졌다 어쩔 수 없지 아 이겼었는데 젖네요 졌어 으아 으아 아 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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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조카수만 잡는다고 받으신 그러니까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거를 다 저기 했죠 아 생각 없이 했네요 수아 히이 hostage am 이돌